자, 이번에는 정석인전입니다. 정석이 오른쪽에서 드디어 오늘 첫 포인트를 만들어냈어요. 지금 20점이 넘은 가운데 첫 득점이잖아요. 그러니까요. 15도 득점이죠. 박중이 받고요. 안 좋아요. 하지만 막힙니다. 정석의 브로킹. 이 성공점은 어떻게 보면 다 90%였어요. 그렇습니다. 자, 정광이는 리시브. 오른쪽으로 갑니다. 바다를 어떻게 보면 다치전. 정석인 또 한 번 막아냅니다. 브로킹 두 개째. 브로킹 두 개째. 예. 자, 이건 조심해야 돼요. 자, 여우윤이 받아줍니다. 또 잡혀요. 오늘 정석선 중에 세 번째 나갑니다. 두 번째 세트에만 3득점째 브로킹. 예. 안 좋아. 토스트 안 좋았어요. 밀려나갑니다. 자, 오늘 이 토스트가 좀... 자, 구나 터치아웃. 구나 터치아웃. 예. 어, 터치아웃을 시작하는군요. 예. 여우윤 선수의 모에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었습니다. 세트 포인트. 24 대 17. 정광이정. 오른쪽으로 갑니다. 원상민이 잘 나왔어요. 턱점. 오늘 정석의 브로킹이 대단합니다. 리액의 제 브로킹. 원상민 선수의 브로킹이 대단합니다. 원상민 선수. 원상민 선수. 원상민 선수. 넘어왔습니다. 다시 한 번. 정석을 모합니다. 브로카우. 이게 바로 정석의 테크닉. 세트 포인트를 만듭니다. 정석. 자, 속공간이 다시 넘어왔구요. 다시 한 번 속공간을 할 길. 정석. 이건 큽니다. 212 대 21. 자, 지금부터 이승원 선수의 고집. 여기에서는 사실은 바다로서 흐르니까요. 기다리고 있잖아요. 잘 받아냈어요. 박중영입니다. 정시석입니다. 여우연 나왔습니다. 그리고 바다를 부동의 까르마키. 정시석의 역전. 레츠포인트 정시석. 정시석 선수가 6개째 브로킹. 오늘 경기전까지 한 경기 최다 브로킹은 4개. 오늘 2개를 더합니다. 제기록으로 바다를 선수권을 5개를 잡았어요.